디디디팩트 디디댔팩트 디디댔팩트 디디디댔팩트 디디댔팩트 디디댔팩트 정보 이전판과 이전전판 모두 심장에서 죽었다 쓰레기 캐릭터 디디댔팩트 이마 잊을거면 1박에서 죽어 임마 3박에서 죽지말고 아잇 3박이랜다 4박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박에서 죽을 했더니 진짜 1박에서 죽을 준비하고 있네. 역시 딥팩트야. 나 죽어버릴 거야. 1박에서 죽을 거야. 1박에서 죽을 거야. 1박에서 죽을 거야. 오. 빛빛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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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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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화하지? 뭐 강화하지 않나? 아 제발 끝다 디팩이 해냈다 빙하 뭐 어떻게 해야돼 이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하고 다음 턴 이중시전하면 되겠다 두 분이서 오셔서 포도 두개를 준비했습니다 포도 한쪽도 나눠먹는 사이 포도 한쪽도 아 아 아 아 và congress 시황 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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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으로 아니에에에 메아리 하나 떠주세요 필음 말고 고소신에서 능력자 배틀물 읽는 디펙트 미드 이펙트는 20힐이 된다고 아 20힐하고 28댓 맞기 쓰레기 뿐 그러니까 결함이지 결함 특 개 아프게 맞네 개 아프게 맞기 개 아프게 맞기 으아아아 병속에 걷어내기? 뭐요? 보스 꿀아지 거스트 왜 이렇게 꾸려 알고리즘도 못 썼네 와아 그래 그리 쉽지만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라아 살려줘 살려는 드릴게 네 아 에너지 봐 에너지 봐? 스네코야 아 또 저건 마우스 올려오면 정상이란 말이야 디스크 디스크 오우 맘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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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땡 컷 아 앗 앗 앗 앗 자 자 갔자 welche 가쩌 가쩌 아이고 우리 집 아이고 알고리즘 에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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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스탄더 스탄더 뱅 넙 정말 실망스럽군 실망하든 말든 나를 판단하지 마라 어리석은 불멸자들이여 어떻게 공격 카드만 이렇게 쏙 빼고 갔어오냐 기가 막히는 부채 하나로 널 죽이겠다 와 메아리 파지 지금 히트다 히트 아위모를 먹을까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먹을까 그것도 아니면 다중시전을 먹을까 짠 이런 쓰레기통을 털면 쓰레기통을 털면 쓰레기통을 털면 쓰레기통을 털면 쓰레기통을 털면 쓰레기통을 털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아 규칙 순수하고 싶다. 아 규칙 지키고 싶다. 아... 채팔용... 채팔용도 용이다. 어... 메아리 좀 더 줘. 상디 팩트 특... 게시의 일자사격 박은... 상디? 채팔용... 잃어먹겟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야아 치킨 도시락 잘못 만들었을 루피가 내리라고 했다며 맥시 해적놈들 의리도 없지 전기 역할 요리사가 요리 못하면 내려야지 밥은 중대사항이다 배위에서 요리사가 밥 못하면 얼마나 꿀받을까? 으아아아아아앜아아 이게뭐야 이것은 화상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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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펙트 건인 현상이 일어나네 디펙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뭐 이정도면 잡았네 뭔가 아쉬운데 너무 많이 맞아왔는데 갤리 없냐 없겠지 아까 상의적인 인공지능이나 쓸려나 이건 좀 그렇게 규칙 주수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굽을 잃었구나 인류가 됐나 내 인공물을 가 자수는 두번 해야지 나 버려 이거 자수는 없을까 유성타격 메아리 기타 됨됨 홀로그램도 더 나오면 터벅 뇌우라도 먹을 걸 그랬나 흠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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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좋고 용등은 상대방이다 온버 아니 애매한데 가직에서 디펙트의 신앙을 삐어 마시나니 이에 디펙트는 에러를 일으켰다 하더라 가직 보금 뭐야 뭐야 아니 이 좋은걸 왜 지금 줘 어휘가 없네 아 복스드 안주려고 지금 주는거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10개월 동안 중괄호를 구독했더니 50견이 모두 완치되었어요 소중한 아들 영빈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0견 완치 아휴 아휴 왜 또 상자야 저열먹으면 상자 광료로 올라간다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빠 특일 된다금 네베아리 스트레이 게임 아휴 아휴 selected 아휴 아휴 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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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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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기 게임이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우러난다 아 대결이 뚫려준바 아멘 아 으 엘로월드만 주운내 나오네 더참 얼마나 반가웠으면 을이 썩은 놈 어 자리다 메하 뭐고 저거 딜 도둑이 싫어하는 과자는 눈에 띄네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둑이 싫어하는 과자 잘 빼가 죽지마 죽어 원구맨 취미로 등반을 아는 로봇이다 일제사격 쓰는거 같잖네 영 에너지가 너무 많아 죽어 메아리 빨리 떴으면 좋겠다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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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전기랑 빙하랑 상점은 좋네 하지만 스네코가 영 좋지 않은 곳은 메아리 상결판 메아리 쓰고 맞아야됨 벗벗 빠지는데 그러면 뭐 어쩌라고 어쩔 좋지 그래 게임이 그렇죠 이 집 알고리즘 잘 짜내 뭐 저렇게 많은데 무장 가져온다고 다 4분의 1 아님 컬처 쇼크 와 용해장 치사기다 나 잡았네 이러면 죽어 임마 어 나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 나 캠프 창의적의 인공지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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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거는 뭐 아이고 아이고 저거는 뭐 그렇게 상관없긴 한데 라운드 포션? 안타막을 땐 방호도가 낮고 연타막을 땐 약화가 낮고 향로 역시 쓰레기엔 미래앗을 더 쓰지 복제 포션은 메아리에다 써 그치? 나이스 나이스 반타트 그저 빔 나이스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언제 줄래 이제 저거 잡으면 된다 인지 편향 이거 맞아서 마음에 그래 감정의 조각 감정상한 디펙트 디펙트는 기분 나쁜거 아니지? 아싸 창의적 창의적 뭐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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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상 타격 보안 아 아 아 아 으 아니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이 시각 세계는 아, 쏘록군. 삐임. 0코 381. 2코 424. 드디어 2번 막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9, 10, 10. από 18 00. 구독과 좋아요 Lumiere. 동종합되如果你 통과해서 hale 저게 Matt. ширig 후에 실패해 됩니다. 세기